오늘 뉴스상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가수 이명웅씨와 관련해서 기분좋은 소식을 또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웅은 지난해 KBS의 송년특집 위아히어로 단독 콘서트 이후에 그동안의 스타 가수에서 슈퍼스타로 등극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명웅과 관련해서 기분좋은 소식 두개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명웅의 이 엄청난 인기와 그리고 BTS가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끄는 이유가 비슷하다는거에요.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 비교 분석한 글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까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명웅의 신사와 아가씨 OST 사랑은 늘 도망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OST킹이 됐는가 하는 분석기사가 나와서 이 부분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첫번째는 이명웅이 트로트계의 BTS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분석기사인데요. 말하자면 이명웅과 BTS가 똑같이 엄청난 인기를 끄는 이유가 비슷하다는거에요. 그 세가지 비슷한 요인은 지금 여기 제목에 보이시죠? 실력이 있다는겁니다. 뛰어난 가창력을 갖고 있는 가수다라고 이렇게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구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노래에 위로와 힐링이 있다는겁니다. 힐링. BTS 노래에도 힐링이 있고 이명웅의 노래에도 힐링을 갖고 있다. 힐링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공통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구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팬서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강한 팬덤을 갖고 있는 이 삼박자가 BTS와 이명웅이 비슷하다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이 기사의 출발 리드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명웅의 인기가 장난이 아니다. 떴다 하면 무조건 화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시작이 되는데 자 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BTS와 이명웅이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습니다. 첫번째는 화려한 퍼포먼스 그리고 보컬 극강의 비주얼이다. BTS나 이명웅이 이런 퍼포먼스 보컬 비주얼을 갖고 있는게 같다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기사에 보면요. 이명웅이 KBS 단독쇼에서 28곡을 불렀는데 이명웅 스스로 이 28곡을 부른 이후에도 100곡은 더 부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타고난 목청을 갖고 있는 가수가 이명웅이다. 마찬가지로 BTS도 미국에서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무대를 꾸미고 난 이후에도 이 BTS도 더 또 한번 무대를 꾸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BTS와 이명웅이 인기를 끄는 요인 중에 하나구요. 두번째는 힐링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BTS 노래에도 이 투마로우인거에요. 이런 부분에도 희망의 힐링의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평가를 하고 있어요. 투마로우라고 하는 노래에 보면요.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쓰고 있네요.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우니까 먼 훗날에 넌 지금의 널 절대 잊지마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BTS 노래에도 이런 힐링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명웅의 노래는 힐링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명웅의 노래를 들으면 위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활기를 얻을 수 있고 또 이 중장년층 누님들이 밝아진다는 거에요.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인 같은 것이 없어진다는 거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명웅의 찐팬인 탤런트 김용욱씨 86세죠? 이명웅의 노래를 듣고 그동안에 침체됐고 우울증이 올 뻔했는데 그것이 나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많은 이명웅 팬 여러분들은 이명웅의 노래 듣고 위로가 되고 행복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먹었던 우울증 약을 던져버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명웅과 BTS가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이 노래에 힐링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겁니다. 막강한 팬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BTS는 아미를 갖고 있고요. 아미는 세계적인 팬덤이고요. 그리고 이명웅은 영웅시대라고 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막강한 팬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팬덤의 동력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음원 사이트에서 스밍 등을 해야만이 이 사이트 차트의 상위권을 장악하거든요. 이렇게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BTS나 이명웅이 차트 상위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명웅의 팬덤 그리고 BTS의 팬덤 아미 이명웅의 팬덤 영웅시대에 막강한 화력,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BTS와 이명웅이 인기를 끄는 공통 분모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다시 정리하면 노래 잘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노래에 힐링의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박강한 팬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BTS와 이명웅이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 기사가 나온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겁니다. 왜 이명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의 OST가 킹이 됐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명웅의 막강한 팬덤인 영웅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보통 드라마 OST 같은 경우는 드라마가 떠도 OST가 뜨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신사와 아가씨의 OST 사랑은 늘 도망가는 사랑은 늘 도망가가 떠서 드라마를 끌고 갔고 드라마가 떠서 또 이 OST를 끌고 가서 지금 윈윈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도 뜨고 OST도 뜨고 드라마가 인기를 얻었을 경우도 OST는 존재감이 없을 때도 많다고 합니다. 이명웅 같은 경우는 달랐다. 이런 얘기예요. 이명웅의 OST 사랑은 늘 도망가가 인기를 끌어서 신사와 아가씨의 시청률을 높일 수 있었고 신사와 아가씨의 시청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명웅의 OST 사랑은 늘 도망가가 이렇게 각종 음원 사이트 특히 멜론의 탑 100곡에 1위를 여러 차례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명웅의 OST 사랑은 늘 도망가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와 아가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 이렇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프를 보면요. 이명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의 요일벌 차트 1위 횟수가 지난 2일 같은 경우는 지니의 29번 그리고 멜론의 23번 이렇게 엄청나게 갈수록 인기를 높여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런 그래프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명웅의 OST 사랑은 늘 도망가의 인기의 현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이명웅과 관련해서 이명웅이 왜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가 그리고 이명웅의 OST 사랑은 늘 도망가는 왜 이렇게 OST 왕 킹이 됐을까 하는 그런 분석 기사가 오늘 아침에 두 개가 나와서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 분석 기사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BTS와 이명웅이 엄청난 인기를 끄는 공통 세 가지 부분 그리고 자 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OST 사랑은 늘 도망가가 이렇게 OST 킹이 된 이유를 분석한 기사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분석 기사가 그만큼 이명웅의 인기는 지금 세계적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BTS와 이명웅이 이렇게 같이 엄청난 인기를 끄는 이유가 공통 분모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OST의 킹이 된 이유 그 분석 기사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이명우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분석 기사가 두 개 나와서 이 부분을 정리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